노동자들이 작업복 대신 빨간 조끼를 입고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6월 회사가 SKC에 매각됐지만 사측이 노동자 고용 승계와 임금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읍 KCFT 노조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즉각 벗기하여 머리를 맞대고 평화적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더 이상의 대화 거부는 우리의 투쟁 동력을 중복시키고 장기간의 파업으로 이어진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 KKR 사모펀드는 지난해 4천억 원에 KCFT를 인수해 올해 SKC에 1조 2천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노조는 다른 회사로 매각된 것에 대한 위로금과 2019년 임금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난 5월부터 10차례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임금 협상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커 협상 진전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고용 승계의 경우 KKR 사모펀드와 SK그룹 간 체결된 협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사측은 23일 다음 주 월요일날 2시에 저희 본사에서 노조와 다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고요. 오늘 거기에 맞춰서 협상을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설득과 양보화 요청을 해서 둘이 풀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 측이 협정근로자를 임의로 철수시켰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상태여서 양측 간의 갈등은 깊어져 사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페르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